Q.끝이 나눠서 quienes 유현아 왜 형할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! 안녕! 오늘은 처음으로 머리를 묶었어요. 가재 같죠? 오늘 잠깐 에스 들어보자 얘네 헬메하트 3명 얼마야? 응 너는 사슴벌레고 나는 가재야 써보자 근데 맞았어요 언니 얼굴에? 아니 하나도 안 맞았어 뭐야 내 머리 어디 있어? 넌 네 머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